유튜브 분의 농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생물도 많이 번식할 뿐더러 지금 몇년째 방치된 어항에서도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재미난 일인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가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뿐인데 우선은 더도 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면은 평소에 가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귀여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채널 고정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재미난 일이 여기 농장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번식이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있어요 이야 이거 어항 뭐야 이게 뭐에요? 이 친구가 스페인시 립 유츠라는 친구구요 말 그대로 스페인 지역에 서식하는 유츠 도능용 종류인데 이게 알비노에요 알비노라 노란색깔이고 밑에 있는 애가 원종 얘 얘 그거같이 생겼다 타이거 살라만다 되게 톡톡하게 생겼네요 얘네 이런식으로 그냥 물에서만 키울 수도 있어요 물고기 키우듯이 사실 얘 보기가 힘들거든요 얼굴보기가 저도 정부렛님 온다고 나왔네 친구가 진짜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기르시거든요 하우스 안에서 와 근데 이게 진짜 물이 얼마나 잘 잡혔으면 이게 수초잖아요 부상수초 가져가세요 실제로 밑에도 발리스네리아가 가득 있었어요 이거를 최근에 어떤 수족관 쪽에서 한번 도매로 싹 가져가가지고 아 이거 수초 말씀하시는군요 네 긴 수초 이게 알 났다 오 그러네 아예 났네 우와 이게 지금 뿅뿅뿅 4개가 보이고 여기 더 있네요 여기 하나 우와 저 최근에 또 못봤거든요 근데 어제 났나봐 이거 오늘 났나?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여기 있는 애는 발생해가지고 지금 돌옥룡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아쉽게도 지금 빛 반사가 좀 심하긴 하지만 아 예 제가 이게 재미있는게 예 예 여과기도 없고요 하하하하 무한수도 안하고요 네 조금 이런 표현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종의 무한수항이긴 해요 그냥 아예 터치 안하고 예 방치해놓은 이게 어항이에요 하하하하 근데 이제 대신 물이 이제 말라버리면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 완전 방치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방치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무한수 믿고 물만 보충한다 이거잖아요 그것도 있잖아 그 생물은 원래 동면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깨달았는데 여름 겨울에 이게 막 영화로 내려가잖아요 물이 얼어야 되는데 히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조그만 히터를 하나만 넣어놔도 겨울에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갖고 이 완전 영화 여기가 십몇도까지 떨어지는데도 수출들도 하나도 안 좋고 이게 온도 수온이 유지가 되고 여기가 햇빛이 좋으니까 낮에는 또 따뜻하긴 해요 오와 오와 아니 수추가 많으니까 되게 영물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꺼내면 사실 조금 약간 징그럽긴 해요 닭살같이 오 전 너무 이쁜데 오 약간 우파로파 아감이 없는 버전이구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수추들이 진짜 좋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생활하실 때 수추 같은 거 좀 많이 심으시면은 물 안이 정화되고 아주 깔끔해져서 안에 있는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이유도 물이 엄청 깨끗해져요 이게 겉에 사실 청소 안 한 거 같아도 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초고수들은 청소 안 해요 포장해 드리기 오 여기 새우가 있었네 아 이거 먹고 사는구나 애들이 오 두 마리가 붙어있네 네 무튼 이렇게 안에 작은 색태가 만들어져서 유투지 잘 살고 살란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알 엄청 많이 났을텐데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죠 아 얘네가 일단은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추 사이사이 알들이 있으니까 다 꺼낼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그냥 부호하는 유생들은 여기서 살 것 같고 음 근데 알은 좀 꺼내 놓긴 했거든요 네 저 안쪽에 유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좋아요 아이고 준호님 진짜 엄청 많이 기르시네 여기 보면은 청계랑 토종닭들을 저희가 좀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토끼도 있어 야 토끼야 닭 뭐야 아이고 귀여워 와 그리고 이거 뭐야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지저분한 물이 아니에요 사실 녹조가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이런 게 여러분 청수라고 아시죠 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여기 메라카 친구들이 Ancient countryside 와우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에요 이게 청소해를 했라야지 요즘 메라들 발색 좋아지고 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만 붙는 어황이에요 아 아이 되게 무한수로 네 수추가 비중이 진짜 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을 안 갈아 줘도 돼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자체적인 수추가 정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물고기 이렇게 많이 넣지 않았고 애tså Rich assets 사실 저도 한 3,4총만 여기 심어 놨었는데 여기다 퍼져서 자란 거에요 얘네가 얘네가 아 너무 좋다 이게 자연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연 어 번식이 오 됐네 저기 뒤에 숨어있다 어 안녕 반가워 메다카야 사실 이게 발리스데리아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제가 아 뽑아서 옮기신 거구나 여기저기 그냥 심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 하우스 환경이 좋은 거 같아 여기도 사실 뉴트가 몇 마리 있거든요 오 이거 파이어밸리 뉴트인데 어 맞아요 맞아요 오 왜 왜 이렇게 커요 오야 오 암컷 성재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시면 배가 요렇게 아야 미안 인간 인간 빨리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물은 여러분 제가 준호님 청소 안에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청소 안하고 계세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들어왔어요 우와 이제 준호님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비바리움 살아있는 식물이랑 생물들을 조화롭게 잘 살았게 하는 건데 어 먹이 주실 거예요? 네 구경구경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흔적 날개 촉파리라고 여기 어휴 리자.. 리자몽인가? 아닌데? 오 나온다 나오죠 빨고야 아 요번에 제가 아마존 가서 다투프로그를 한 마리를 보긴 했는데 꽁지 밖에 못봐서 제대로 못봤어요 준호님이 번식한 범블비라는 친구가 지금 나와서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진짜 번식 엄청 많이 하셨다 사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 귀여워 진짜 조그마셨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손가락 이만하고 야 그러면 저기 아까 촉파리 먹던 애가 엄마예요? 예 아니 걔는 아빠 우와 이 친구들이 제가 이번에 번식한 엠페로뉴트 베이비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특히 진짜 한국, 일본에서 인기가 특히 많은 거 같아요 이번에 한 130마리 정도 나온 거 같아요 130마리 어 이 유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물에다 산란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그냥 올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가면서 육지로 올라오고 이 아가미가 사라집니다 아 역시 전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도 엠페로유투 나중에 이게 다 육지로 올라오면은 안돼 하하하 입양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지금 보면은 배가 빨갛잖아요 얘네가 이게 실지롱이로 먹어서 그래요 아 현재 밥을 먹어서 근데 얘네가 자세히 보면 저 뒷다리가 살짝 잘린 부분이 있어요 오 그러네 이게 얘네가 지들끼리 좀 이렇게 여러 마리씩 합사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입질을 하다가 목인 줄 알고 먹어서 저렇게 잘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얘네 재밌는 게 뉴트는 다 100% 재생을 해요 오? 우파루파? 우파루파처럼? 그쵸 유생 때는 완전히 이제 나중에 다 나와요 다시 오오오오 새로운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우파루파로도 이제 재생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전세계적으로 우파루파로 상대로 이제 아울로토리라 하죠 그 친구도 상대로 많은 실험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었었는데 오 유튜도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오 여기는 뭐 오와 얘가 엄마예요 밥 주는 줄 알고 응 얘네가 엠페론 유튜브가 이렇게 재밌는 게 먹이 반응이 좋아요 사람이 앞에서 막 움직이면은 밥 먹으려고 막 오기 때문에 얘네 수명은 혹시 어느 정도 되죠? 어 얘네도 꽤 오래 살아요 사실 몇십 년? 20년 이상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오오오 얘네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죠? 얘는 이제 중국 실제로 중국에서는 막 그 꼬챙이에다가 말려가지고 아아 주문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는 뭐가 있죠? 이쪽에 여기 보시면은 오 여기 발 있다 얘 다 큰 친구 있죠? 얘가 아까 보신 중국 파이어밸리 뉴트의 유생이에요 그 외부 아가미가 달려있네요 네 거의 다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아가미만 들어가면은 땅으로 바로 올라와요 여기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두 마리 정도 있고요 여기 변태한 애가 있거든요 마침 며칠 전에 아이고 약간 이게 유생 때 변태하면서 조금 사이즈가 줄긴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번식한 건 아니고 워터테일에서 뜨면은 알아보실거예요 오오오오오오 레드아이 트리플입니다 얘네가 또 좋은게 헷 아이비노예요 이게 엄마가 아이비노였어가지고 얘는 몸 속에 아이비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오 얘네가 근데 되게 특이하게 이제 잎사귀 아래에 막 숨어.. 오! 있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있다니깐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왁싱몬키 트리플옥이랑 타이거 렉 뭐 되게 다양하게 보고 싶었는데 뭐 요번 보진 못했어요 아쉽게도 실제로 야생에서는 얼마나 잘 숨겠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니까요 설마 있겠어 하고 뒤집었는데 있네 바로 오 여기가 피규어 너무 이쁘다 악어 거북이 피규어 아닌데?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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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거북이 피규어 안 나 나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네오브릿지 네오브릿지 아 참 이게 막상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오 여기 범블비 있었고 여긴 뭐가 있나요? 여기에는 우리 정구리 님도 키우시고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라고요? 네 찾기가 힘드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한번 여기 보이세요? 여기 밑에 이 꼬리 보면 아시죠? 아하 으하 이거 보면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 저도 키우고 있는 애인데 우와 진짜 이쁘다 사타닉 리프트 에게코입니다 와 요번에 주노주노님께서 저에게도 분양을 해주셔서 지금 한 쌍을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종이입니다 어? 알 나오셨다며요? 네 사실 여러분들 저도 알을 받아서 현재 유정란이 인큐베이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노님이 너무 건강하게 분양해주셔서 아 그런거 같아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아 귀뚜라미가 있는거 봐서는 개구리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우와 미쳤어 이거 뭐지? 호주 리프트 에게코에요 호주요? 아 호주에서도 리프트 에게코가 사는구나 호주 다녀오셨잖아 진짜 네 갔다왔는데 파충류를 많이 못봐서 호주종 리프트 에게코이라 사실 아까 보신 마다가스칼 이쪽이랑은 전혀 다른 종류인데요 신기합니다 진짜 암리꼴라라는 종입니다 꼬리가 마다가스칼에서 사는 리프트 에게코와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몸에 비해서 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독특한 친구입니다 오우 안에 모아낸게 성체가 한 두 마리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알을 엄청 막 붙이고 알에서 자동으로 부화되고 지금 뭐 그러더라고 저기 위에 있어요 오 보이네 튀어나왔네 막 얘는 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성체만 났거든요 여기 근데 지금 새끼가 있잖아 아 그러니깐요 여러분 되게 특이하죠 근데 얘네가 짝짓기 안하고 아 그 암컷만 있으면은 암컷이 이만 번식이 돼요 얘네가 처녀생식을 해서 그니까요 근데 암컷을 한 마리만 넣으면 안되고 암컷도 한 두 마리 이상은 놔야 번식이 되더라구요 음 서로 자극을 주나보다 어 이거는 고구마인가 하여튼 환경 자체가 너무 볼 때마다 좀 좋아가지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와 아 그 여기 뭐 있다는 거죠? 여기 여기 에? 와 뭐야 여러분 잠깐만 이게 바로 리프트에게코의 정석적인 자세 리프트에게코 중에 시코레라는 종이구요 사실 뒤에 한 마리 더 있어요 거기 더 있지 와 진짜네 와 너무 신기한데요 얘네 재밌어요 이게 마다카스 카레에서 온 아이들이죠 얘네 그 사타닉이랑 같은 속에 있는 아이들이고 와 이렇게 나무 걸어 다니다가 어 먹이 나타나면은 딱 먹겠네 오우 꺼내면 꼭 턱수염 난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긴 친구들이에요 오그러니깐요 수염 기른 것처럼 어 야 너 설마 손 물려고 찌려고 하는거지 으았 этому 진짜였어 화이트 트리플 옥 이라고 하는 친구에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무튼 오늘 유튜버 우리 준호준호님 사육방에 와서 번식한 생물들도 보고 이쁜 아이들도 보고 그 다음에 방치해 놨다가 이제 무한수로 얼떨결에 굉장히 좀 재미도 본 우리 준호준호님 사육방 왔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준호준호님 채널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무한수왕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준호준호 채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